평범해 보이는 초등학교 체육시간에 피구를 즐기는 아이들 남자 아이들의 과한 장난에 제대로 열이 받은 소녀 그렇게 열받을 대로 열받은 소녀는 체육관을 뛰쳐나가버리고 그런 소녀를 달래러 선생님이 쫓아가보는데 화장실 안은 마치 사우나처럼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고 순간 물이 전부 증발해버리고 마는데 화장실 문마저 뜨겁게 달궈져갔습니다 갑작스런 폭발에 날아가버린 선생님과 그 안에서 유유히 걸어나오는 소녀 그렇게 찰리의 불같은 성격으로 인해 부모님들은 학교로 불려오고 찰리의 한바탕 소동으로 인해 아빠는 누군가로부터 쫓기듯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부부의 얘기를 듣고 있던 찰리 학교에서의 소동으로 인해 위치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웠죠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한 찰리는 자책하기 시작하는데 불같은 성격의 찰리는 또다시 사고를 치고 맙니다 한편 학교에서의 폭발 사건을 감지하고 찰리 내 가족의 위치는 발각되어 버리고 마는데 아내의 발을 치료 중인 쿠퍼 그렇게 침울에 있을 찰리 를 달래주러 찰리 를 데리고 시내로 나갑니다 다친 팔 때문에 홀로 집에 남은 엄마는 집 안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는데 찰리 를 잡으러 온 그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자였는데 엄마 또한 염력의 능력자였죠 그러나 평범하게 살아온 그녀의 능력은 약하디 약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빠와 딸은 그제서야 수상함을 느끼는데 이미 찰리는 붙잡혀 버리고 흥분한 찰리는 불타오르기 시작하고 죽음으로 발견된 엄마 흥분한 찰리 를 데리고 급하게 그곳을 도망쳐 나옵니다 찰리의 부모님은 대학 시절 정부에 속아 초능력자를 만드는 임상실험의 실험체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타인에 의해 초능력을 갖게 되고 간신히 도망쳐 나와 찰리를 낳고 숨어 살아왔습니다 추격을 염두해 자동차를 버리고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는 무녀 다행히 인심 좋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고 지친 그들은 그곳에서 식사와 더불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같은 성격의 찰리 찰리가 닫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으마는 아빠의 바람이었죠. 날이 밝고 TV 소리에 잠을 깨는 쿠퍼 TV에서는 쿠퍼가 아내를 죽인 살인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 쉽게 믿어줄 리가 없었죠. 어린 찰리가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는데 그제서야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한 후였습니다. 찰리와 쿠퍼를 감싸주려는 할아버지 어떻게든 돌려보내려 하는데 하지만 레인버드 또한 경찰을 쫓아 그것까지 와있었죠. 엄마의 원수에 불같이 화가 난 찰리 쿠퍼는 찰리가 도망갈 수 있게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 갑자기 찰리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쿠퍼의 능력으로 헛것을 보게 만들었지만 훈련받지 않은 쿠퍼의 능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술정보부 요원들이 뒤늦게 몰려오고 렌즈를 착용한 요원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렌즈를 착용한 요원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레인버드 또한 실험에 의해 만들어진 초능력자로 그저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실험체일 뿐이었습니다. 아빠를 찾으러 그것까지 온 찰리 그러나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선 카드키가 필요했는데 렌즈로 거짓말의 찰리는 불같이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찾으러 지하로 향하는 찰리 레인버드가 어떤 이유에서 찰리에게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던 것이었죠. 그녀는 뛰어난 찰리의 능력을 연구해서 완벽한 실험체를 만들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인질이 되어있는 이상 찰리가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쿠퍼는 자신의 딸에게 모든 걸 불태우라는 최면을 걸고 맙니다. 화재와 더불어 모든 잔금 잠치가 풀리고 작은 체구에 힘을 다 써버리고만 찰리 찰리는 그곳까지 오게 한 레인버드와 그런 엄마의 원수와 마주한 찰리 레인버드는 이용당하기만 하는 삶을 포기하고 찰리에게 죽기를 바랍니다. 그런 레인버드를 서서히 찜쪄 죽이려는 찰리 그러나 거울에 비친 피로 물뜬 자신의 얼굴을 보자 찰리는 이성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레인버드를 남겨두고 그것을 떠납니다. 기지를 날려버리고 떠나는 찰리는 가족도 모두 잃고 더 이상 거를 힘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런 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는 레인버드 강제로 초능력을 갖게 된 부모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순수한 초능력자 찰리 그런 순수한 초능력을 노리는 정부기관에 의해 꼭두각시로 살아온 레인버드 자신의 엄마를 죽인 원수를 용서한 찰리에게 레인버드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런 찰리를 돌보는 데 쓰려합니다.